자, 보세요. 그림과 같이 곡선 fx가 있는데 3sinx, 3sinx라고 하는 애랑 직선 y는 2분의 5랑 만나는 그 교점의 x저표 중에서 양수인 것을 작은 것부터 차례로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데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가 지금 보시면 만나는 여기, 여기, 이제 여기 x저표 알파, 여기 베타, 여기를 이제 감마라고 놓은 거거든. 이렇게 놨다. 그랬을 때 f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넣은 게 뭐냐고 했어요. 그럼 이거 서술형을 작성하기 전에 일단 잘 봐. 알파랑 베타는 지금 뭐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이거. 여기가 지금 파이니까 이게 x는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인 거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알파랑 베타가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대칭이면 우리가 알파랑 베타의 각각의 값은 몰라도 둘을 더한 건 알죠. 왜냐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자, 이거에 나누기 2한 게 얘가 되는 거죠. 2분의 파이. 그래서 얘를 나누기 2한 게 2분의 파이가 돼야 돼요. 맞죠? 쟤네들 가운데 2분의 파이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가 나오냐? 파이가 나와요. 괜찮니?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 감마는 잘 보실게요. 얘가 계속 규칙적으로 반복이 되니까 여기 이 파이 딱 끊으면은 이 0에서부터 자, 여기 이 파이까지가 하나의 주기고 이 파이에서부터 또 여기까지가 또 하나의 주기가 돼. 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가 색칠을 좀 할게. 요만큼의 길이가 알파죠. 좌표도 이제 알파지만 길이가 알파 맞지? 0에서부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라색으로 색칠해놓은 요기에 길이가 알파예요. 근데 그거를 좌표로 쓰면 감마인데 그 감마는 그래서 이 파이에다가 알파만큼의 길이가 더 왔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내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얘네들은 더하니까 파이고 얘는 이 파이 더하기 알파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막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진행의 과정을 살짝 한번 언급해봤고 이제 우리 서술형으로 작성할 건데 아까 제가 분필을 떨어뜨려서 흰색 분필이 불어졌어요. 제가 노란색으로 여기 필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노란색으로 서술형 답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닥은 잡았고 알파랑 베타가 자, x는 2분의 파이에 대해 대칭임으로 갑자기 생각나요. 제가 노란색으로 필기를 하니까 현장할 때 우리 친구들 막 뭐지? 집중 안 하고 이러면 막 분홍색 형광필로 막 다 판서하고 막 주황색 형광필로 판서하고 이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대칭임으로 알파 더하기 베타 자, 2분에 쓸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 이거는 2분의 파이 자, 이거이다. 즉,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면 되냐면 파이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 이제 감마를 쓸 거예요. 감마는 감마는 2파이 플러스 알파 이므로 내가 쓰고 싶은 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예요. 이거는 파이 더하기 2파이 플러스 알파라고 할 수 있어요. 얘가 3파이 플러스 알파인 거야. 자, 3파이 플러스 알파 그럼 얘를 갖다가 내가 f에 x에다가 넣은 거지. 그럼 여기다 넣는 거거든. 이해 될까? 자, 이제 봐. f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f에 3파이 플러스 감마가 되고 알파가 되고 이거는 사인 3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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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게요. 3파이 플러스 알파 자, 됐나요? x에 들어간 거잖아. 이 함수 x에 들어간 거잖아. 이렇게 되니까 여기 이제 밑에 여기 아랫줄에다 이렇게 쓰면 돼. 나는 위로 올라갔어. 각변화는 하는 거야. 3파이 플러스 알파는 얘가 3 이제 쓸게. 사인 알파는 맞죠? 맞나? 그럼 이제 봐봐. 3파이는 이렇게가 2파이고 하나 더 같잖아. 그래서 조금 더 가니까 얼싸안 탄젠트 자리입니다. 탄젠트 자리. 이해가 되시죠? 탄젠트 자리. 탄젠트 자리이면 여기 마이너스 달아야 돼요. 얘가 어떻게 나오면 사인 요것이 마이너스 사인 알파가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앞에 마이너스 사인 사인 알파라고 쓰셔야 돼요. 괜찮지? 각변화는 한 거야. 여기 각변화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잘 봐. 사인 알파가 뭐야? 사인 알파가 뭐예요? 사인에 여기 알파를 여기다 딱 넣으면 3사인 알파 3사인 알파는 2분의 5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 3사인 알파가 2분의 5거든요. 그럼 정답은 뭐가 될까? 마이너스 2분의 5가 됩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F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집어넣은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이다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서술형 답안은 지금 제가 쓴 노란색 분필로 쓴 여기가 서술형 답안이고 위에는 제가 설명 어떻게 풀이 과정을 해나갈지를 적은 거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번 1분의 25일까지 강atch 수술형 답안인 pension